건강하시는 분들도 죽을 운세가 딱 오거든요. 전시 소띠가 예를 들어서 나쁜 운세에 걸리뿐거든요. 걸리면은 올해 금전에는 간다고 봐야 됩니다.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이번 2021년도가 소외잖아요. 그래서 소띠분들의 운세를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소띠분들의 성향은 또 어떤가요? 소띠는 활동성이 있습니다. 또 생활력이 강하고 소띠가 생활력이 강하고 뭐든지 하려고 노력하는 소띠가 되어보면 그래요. 그럼 지금부터 나이별로 좀 알아볼게요. 25세 정축생분들의 운세 어떨까요? 25세 소띠들이 물론 저 소띠들은 애살도 많고 먹고 살려고 노력도 하고 또 자만신 없이 무조건 노력합니다. 25세 소띠들이. 지금 저 나이대에 자격증이라도 갖고 있고 직장을 괜찮게 한 사람은 저 소띠들은 틀림없이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나이에 직장도 없이 문수도 하나 예를 들어서 자기증 하나 없이 저래 사는 사람은 조금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37세 을축생분들의 운세 어떤가요? 어떤가요? 을축생은. 저 을축생 소띠들은 내가 이렇게 내가 겪어본 바 겪어보고 내가 본 바는 을축생 소띠는 노력파입니다 노력파 예. 을축생 소띠는 노력파고 남한테 싫은 소리 듣기 싫으라고 남한테 싫은 소리 하기도 싫으라고. 반듯한 성품을 가졌는데 단. 결혼 운이 늦어요 결혼 운이 늦어요 지금 을축생 소띠가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근데 이제 금년부터는 그런 결혼 운이 들어가 있어요 금년부터는 결혼 운이 들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결혼을 많은 사람은 금년 운을 놓치지 말고 좋은 배폐를 만나서 안식처를 마련했으면 좋겠네요. 그럼 사십구 세 개축생 분들의 운세는 또 어떨까요? 저 개축생 분은 덜삼재에 잘 받아치다면 누울 사람도 괜찮고 날삼재도 괜찮는데 덜삼재에 못 받아치다면은 지금 좀 어렵지 않나 봐요 늘 덜삼재에 못 받아치다면은 좀 어려운 현상이 나오고 덜삼재에 못 받아치면은 누울삼재에 힘들다고 봐야 되고 나갈 사람들은 치고 나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 치고 나가는 이 운세가 덜삼재보다 더 겁나는 운세입니다 네 아홉 수에 치고 나갔다 하면은 힘든 현상이 나오고. 사십구 세는 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분들도 조금 알아가시고 짚어 가시면 좋겠네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가까운 무속인 또 멀리 안 가도 되니까 가까운 무속인들한테 가가 뭐가 안 좋은지 내가 언제 낭매가 들고 언제 손재수가 들었는지 잘 파악을 해서 풀어가는 것도 좋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육십일 세 이제 신축생 분들의 운세 말씀 부탁드려볼게요. 저 육십일 세 신축생 정도 되는 것들만 다 직장을 그만두는 나이가 많습니다. 직장은 그만두었으나 벌이 난 돈으로 또 먹고 살갈 생계를 꾸리게 되거든요 벌이 난 돈으로 예를 들어 장사를 문을 연다든지 내가 무슨 투자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 내가 무슨 조금 뭐를 해본다든지 하는 눈세가 들어가 있으니 신축생의 자만을 하시지 말고 좀 내가 신중히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지도 괜찮고 장사를 벌리도 괜찮고 다 괜찮거든요 예. 이쯤 나이 때쯤 되시면은 또 자녀들한테 또 용돈도 받으실 나이잖아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어느 정도 또 그런데 소띠들이 그 준 나이에서 받을 폭이 있다 하지만은 소띠들 신축생이 크게 자녀들한테 덕이 없습니다. 소띠들은 어느 일을 할 거 없이 기축생이든 신축생이든 정축생이든 을축생이든 다 소띠는 애가 많아요. 내가 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자식들한테 바라면 안 되겠죠. 그렇지 본인이므로 이때까지 살아왔는 돈을 가지고 잘 개척해 나가가 그 돈을 가져가 날리지 말고 있는 돈 날리지 말고 잘 개척해 나가가 생활하시면 그 더이상 바를 것 같겠죠 예. 그럼 73세 기축생분들의 운세는 또 어떨까요. 73세 기축생은 예를 들어 건강하시다가도 건강을 잃게 되고 건강하시는 분들도 죽을 운세가 딱 오거든요. 그 60 49세 소띠면 나쁜 게 아니고 73세 소띠도 피를 건강 조심하셔야 되고 피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시면 이분들 또 힘내시라고 우리 천명 선생님께서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 근데 소띠가 운세가 안 좋지만은 그러다 낙심하시지 말고 실망하시지 말고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다가 보면 좋은 일이 있거든요. 좋은 일이 지금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뭐 소띠 다 운세가 안 좋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 낙심을 하고 희망을 잃는다면 힘들겠지만은 그나마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다가 보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니까 어쨌든 용기를 가지고 용기를 잃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세요 예 그러다 보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띠의 운세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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